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가면서 연내 다시 비상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21일 업계에 따르면 설 회생법원 14부는 지난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기업 8곳이 인수의향을 보였고 이 중 몇 곳은 매각 주관사인 3.1 회계법인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료 확정해 내달 14일 양양 제주노선 재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면허인 항공 운항 증명 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매겨 매각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JK 위더스와 협상했던 천억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뉴스 토마토 오세인입니다.